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2차 대전 말기에 폴란드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신들러라는 사람은 이 독일군 군인들에게 뇌물을 주고 유대인이 경영하던 공장을 인수해서 아주 저렴하게 인수해서 돈 버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독일군인들을 매수해서 인건비가 거의 들지 않는 수용소에 유대인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가면 우연히 아우슈 비츠 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는 유대인들. 자기 공장에 와서 일하던 사람들이 하나둘 깨서실에서 죽어가는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부터 그의 마음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유대인들을 죽음에서 건드려야 되겠다. 그들을 구축하기로 결심을 하고 독일 군인들에게 돈을 주면서 한 명 한 명 유대인들을 더 많이 자기 공장에서 일하도록 빼내와요. 정말 일손이 많이 딸리는 것처럼 위장을 해서 한 명이라도 더 빼내려고 하는 몸부림을 챙기고 그는 밤을 새워가면서 구축자 명단을 작성을 하고 최대한 많은 사람의 이름을 노트에다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독일 군인들에게 돈을 줘서 한 명이라도 더 빼내려고 최선을 다해. 그렇게 해서 그가 구축을 해낸 유대인이 무려 1,100명이나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신들러의 리서트에 기록된 사람들은 다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영화의 끝장면에 보면 2차 대전이 마침내 끝나게 되고 독일은 망하게 됩니다. 공장 종업원들이 이 유대인들이 사장인 신들러에게 몰려들어서 그에게 목숨을 던져준 것에 대해서 눈물로 감사하는 그런 장면이다. 그때 신들러는 더 많은 유대인을 살려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오히려 재스러워하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승용차를 보면서 이것을 팔았더라면 유대인 10명은 더 구했을 것입니다. 자기의 시계와 결혼 반지를 팔았더라면 유대인 10명을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하면서 풍요를 합니다. 참으로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신들러를 기념하는 행사가 이스라엘 당에는 계속 진행이 돼요. 그리고 그를 위한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났냐. 누구를 잘 만나면 내가 사랑할 수도 있다. 누구를 잘못 만나면 내 인생이 끝날 수도 있다. 요즘은 하루하루 가면서 이 만남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우리가 이 만남을 위해서 일생 동안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요. 가장 큰 축복이 뭘까. 가장 큰 축복이 뭘까. 일생의 가장 큰 축복은 바로 만남의 축복입니다. 누구를 만났느냐.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사람에게는 일생의 중요한 만남이 세 번 있다고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부모님과의 만남. 여러분 어떤 부모를 만나든지. 이게 정말 큰 축복이에요. 좋은 부모님을 만나는 것.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딨겠어요. 이 세상에. 잘못된 부모님을 만난 것. 이 평생 고통 중에 살아납니다. 둘째는 스승과의 만남이라고. 내가 어떤 스승을 만난 것. 내 인생은 좌우합니다. 내 정신세계를 좌우하기 때문에 가끔 보면 이 사상이라는 게 정말 무섭거든. 사상. 이 사상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이 공산주의 사상이 한 번 잘못 들어가 보니 아 그 무섭대로 일생이 감옥에서 아직도 우리나라에 이 무기수들이 있어요. 저는 비전량 무기수 6.25 전쟁 이후부터 아직까지도 감옥에서 한마디만 하면 나와. 나 공산당이 싫어요. 한마디만 하면 나올 수 있어요. 어 근데 나 공산당이 좋아. 이야 수십 년을 감옥에서 사상이 그래 죽었어. 이 스승을 만난다는 너무 중요한 건데 이게 물론 이 세상에 스승도 있지만 특히 영적인 비덕 아 신천지 이런 거짓대로 된 종교도 나는 어저께 보니까 충격적인 뉴스를 봤는데 JMS 정윤승 얼마 전에 그냥 매일 뉴스에 나도 나오다가 잡혀가지고 감방에 들어갔어요. 감방에 들어갔어요. 나는 속으로 이야 저는 이제 다 끝났구나. 이제 JMS는 끝났구나 생각했어요. 이제 또 더 이상 저 뭐 교주가 감옥에 가서니 믿겠나 했나 세월이 얼마나 바른지 세상에 정명서기가 나와가지고 지금 대전에 대전인지 뭐 충청도 어디에요. 어마어마하게 거물을 짓고 기네스북에 오를 돌 무슨 뭐를 뭐 샀고 하는데 첫째 그 뉴스를 보면서 놀라는 거냐면 첫째 세월이 너무 빠르다는 아 10년 살다 나왔대 벌써 그저께 본 것 같은데 이게 벌써 나왔다는 거야 10년 깜짝 놀랐어요. 둘째가 그 세력이 전혀 줄어들지 않았어요. 이야 그 공간 사진을 보여주는데 TV에서 어마어마하더라 이 사상이라든지 이게 이런 사업인데도 더 추종자들이 떠나지 않는다. 어떤 스승을 만나는 너무 중요합니다. 세번째는 배우자의 만남 배우자 잘못 만남은 인생 피고 배우자 잘못 만남은 평생 사게 거 삶 아무리 평생 열심히 살고 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왔더라도 배우자 잘못 만남은 그걸로 평생 사놓은 모든 것이 다 무너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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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히 요즘 와서 이 젊은 아이들을 보면 제일 마음이 안타까운 게 저거 나중에 누구를 만낼까 어떤 배우자를 만낼까 또 속으로는 저런 애를 누가 데려갈까 누구를 만낼까 누구를 만낼까 혼자 죽었지 요즘 매일 뉴스에 나오는 데이터 폭력이 요즘은 너무 무서운 거야 좋아서 만난 놈 그 놈 때문에 맞아 지금 하루가 멀다 이 데이터 폭력으로 죽는 사건들이 하루가 멀게 나와 사흘에 한 명씩 주고 사흘에 한 명씩 1년에 100명이 넘는 젊은 여자들이 죽어나간다 어제도 사실 너무너무 충격적인 내가 뉴스 달라봤는데 이 자리에서 내가 말을 못했어 너무 충격적이야 사람을 하나 잘못 만나버리면서 인생이 끝나버린다 이 사람을 사람의 만남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고 살아야 되는지 심리학자인 조지 하바드 위더라는 분은 인간이 자아를 형성해 나가는 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Significant Others Significant Others 이 한국말로 보면 어미 있는 타인이다 내 인격이 형성되고 내 삶이 만들어져 가는 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내 자신이 아니더라 내가 누구를 만나는가 시간이 피컨트다 내 인생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이 중요한 타인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 자아가 형성되어 가는 거야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겠지만 요새 얼마나 사회적으로 문제아들이 많고 문제의 애들 이 문제의 애들을 비난하기 전에 이 문제하로 만든 부모들이 비난을 받아야 되는 거야 Significant Others 어릴 때부터 보고 배운 게 악한 것만 보고 배우니까 자아가 그렇게 형성될 수밖에 없는 거야 한평생 살아가며 누구를 만나는 거야 내 일생 아니 영혼을 자아가 이 만남이라고 하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이걸 인연이라고 해요 그러나 우리 쓰덕이는 이건 인연이 아니에요 이 만남 속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는 걸 이걸 제가 해야 돼 오늘 내가 좋은 만남을 가지는 거야 이 속에 하나님의 큰 은총이 있다는 거야 세계적인 성장인 성어가 섰지 이 사람은 32년 동안 구제불렁이니까 어느 누구도 그를 바꿀 수가 없었어 그 어머니가 그를 위해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지 젊은 나이에 많이 교역하자 새 창가를 돌아다니면서 사생활을 낳고 말이야 어디고 시략이야 전혀 가망성이 없는 시략이 인생이었어 그가 밀라노에 가서 암브로시우스라는 주교를 만나면 그의 인생은 성둘재 변화에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 그의 삶은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뀌게 돼 누구를 만나면 이것보다 내 삶 속에 더 귀한 게 없어요 그저께 우연히 카톡을 받고 참 너무 감동적이었어 우리 가족들하고 다 같이 또 나눠서 보고 저도 개인적으로 몇 차례 그 간장을 계속 읽어봤어 여러분도 이미 그 간장을 들었을때도 풀어왔어 옥회자의 자녀로 들어갔지만 평생 예수를 잊지 않았어 그리고 초등학교때부터 20세가 넓도록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생각에 나가라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어 평생 자살을 꿈꾸면서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어 그러고 살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므로 그 삶이 송두리째 배웠어 정말 놀라운데 어저께 나를 찾아왔어 이제 곧 한국에 좀 들어가서 신학교를 준비를 해야 된다 누구를 만나면 인생이 바뀐 것이다 여러분 이 만남의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어 살았어 좋은 만남이 많았습니까 악연이 많았습니까 왜 하필이면 이런 인간을 만났어 그때 왜 내가 그 미팅에다가 이런 시냅을 만났어 이런 시냅을 만났어 내 인생이 이렇게 꼽는 것 오늘 내가 이분을 만난 것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야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 내가 당신을 만났어 내가 당신을 만났어 이런 정말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이다 이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야 참 사람을 잘못 만난다는 것 한순간에 인생이 끝나고 이게 너무 안타깝고 너무 슬프고 일평생 바르게 곱게 살아왔으나 사랑하고 잘못 만나고 인생이 끝나고 그런 사건들이 너무 많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참 우리나라 역사에 너무 슬픈 안타까운 한 사람이 있어 여러분도 알겠지만 그때 태어났나 모르겠네 12.6 12.6 사태가 몇 년도 일어났지 1980 몇 년도야 태어나서 안 태어났어 박정희 대통령이니까만 자기 오른팔에 출금을 당했거든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회식자로 해서 총을 사서 죽이다 다 사유를 당했어 김재규 차용이 나 다 좋은데 그때 정말 아까운 사람 몇 명이 같이 사유를 당했는데 그중에 이 한 사람은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내가 마음이야 이 김재규 중앙정보부장 피서실장 이 사람은 피서관으로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육군사관학교를 들어가라 그 당시에 육군사관학교를 가다가 서울대에 들어가라 그 당시에 육군사관학교 가다가 서울대에 들어가라 이 육군사관학교의 수수도 최고의 엘리트였어 최고의 엘리트였어 이 사람만큼 성성장관학교 제일 어린 나이에 이미 대령을 다스대 이 육군사관학교 이 육군사관학교 이 육군사관학교 이 육군사관학교 인품이나 능력이나 하나도 소식여 너무 너무 엘리트니깐 이 김재규 중보부장이 그를 수행위서로 데려와요 그 당시 중앙정보부라 그러면 날아간 새도 떨어뜨린다 말 한마디만 하면 안 되는게 없을 정도로 보호를 끌어모으려면 맘껏 끌어모을 수 있는 자리인데 얼마나 이 사람 청년결백했냐면 애가 셋인데도 행강동에 달동네 산꼭대기에 편자촌 같은 곳에 살고 혹시라도 자기의 신분이 드러날까봐 마을에는 경계천에서 내가 장사하고 있다 그렇게 겸손하고 청년절대고 그런데 참 이 안타까운 사람 이 김재규라는 사람을 잘못 만난 그 자리에 있었어 상환이 명명하니까 거기 순종을 했다가 그만 성장에 이슬로 사라져 젊은 나 그때 나는 그 상황이 기억이 나는데 그 어린아이들 애가 셋인데 이 플랜카드를 우리 아빠 좀 살려 우리 아빠 살려달라고 TV에서 울고 하는 그 내용을 봤어 일평생 일평생 깨끗하게 살고 일평생 훌륭하게 살아왔어 한순간 사람을 잘못 만나버렸 인생이 끝나버린다 우리나라의 한 대 유명한 이 성철이라는 이 선임이 있었어 이분이 에 한 어 10여 년 좀 더 됐나 이분이 세상을 떠나면서 아주 어미신장한 말을 하고 죽었어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은 모든 불교계의 존경을 받아 일평생 진리의 길을 찾으려고 묻힌 애를 서다 간 사람입니다 그의 마지막 유언 내가 일평생 수많은 남녀 무리를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로 속여 내 죄가 수미산을 넘는다 산채로 우간 지옥에 떨어지니 간이 만갈래나 되는다 그가 남긴 최후의 말 내가 일평생 진리를 찾아야 됐음 나는 진리를 찾지 못했다 내가 분이 고백을 하고 세상을 떠났음 성경은 요한복음 시사장 6절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The one comes to the body except 나는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않고는 아버지 깨로 올 자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내가 누구를 찾아가서 만나는 것 이것은 당부적 만남이다 이야기 그런데 타인이 타인이 나를 찾아와서 만나줄 때 이것을 은총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면 내가 주님을 찾아가서 만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직접 나를 찾아와 주신 것 이것은 그레이서풀입니다 은총적 만남입니다 나같은 죄인 도저히 주님 앞에 감히 갈 수도 없는 죄인이라 주께서 신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셔서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의 핵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와 바울의 만남 이 사도 행전에 만난 이 이야기가 세 번이나 나와요 사도 바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 인생이 성두리째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변화됩니다 바울 한 사람이 회심함으로 전 세계의 기독교가 전파됩니다 세상이 변하고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야기를 보면 이 바울은 이 바울은 사울이었어요 원래 이름이 사울인데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로 다니는 악날 분자였어요 이 예수 믿는 자를 죽이는 것이 이게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는 유대 땅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을 찾아다니며 결박하여 끌고 또 돌로 쳐주니 그것도 부족했어요 해외에 온전까지 가는 거였죠 해외로 도망간 이 유대인들도 다 잡아 죽여야 된다 얼마나 열성적이었습니다 담의 색으로 믿는 자를 잡으러 가 그 가는 길에 담의 색은 지금 벗겨야 돼요 해외로까지 쫓아가서 이 믿는 자를 잡아 죽이게 가요 그 가는 길에 담의 색 도상에서 그 가는 길에 그는 호련이 빛을 만나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요 눈이 멀어버립니다 죽게서 나타나세요 사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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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은 그를 부으시고 그때 그는 감자 놀랐어요 구하여 도대체 당신 누구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는 죽은 줄 말아라 반드시 죽어야 될 사람인데 어떻게 이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나한테 나타나 바올은 살아 생전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다 주님이 그 앞에 나타났습니다 너가 내 제자를 핍박하고 내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곧 나를 핍박하는 거다 너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은 곧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깜짝 놀라 죽은 줄만 안한다고 이당 괴순 줄 안한다고 어떻게 죽었던 분이 살아나서 오늘 내 앞에 나타났단 말이야 주님은 또 말씀하세요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너가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인지 알려줄 사람이다 주님은 아나디아를 보내서 그로 하여 사오를 만나게 말씀하세요 오전에 보니까 내가 이방 사람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내가 이방 사람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아나디아에게 또 바울에게 말씀을 하세요 이 악질 분자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던 이 악질 분자를 찾아오셨어요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택하였다 말씀을 하세요 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이 송두리째 변한다 빌리포스 3장 12절 이하에는 보니까 나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히반된 그것을 잡으려고 조차한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한다니요 언제 이루었다 한다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히반된 것을 잡으려고 조차한다 내가 살고자 했던 방향은 이게 아니예요 내가 사랑했던 것도 이게 아니였어 내가 이 평생 목적으로 삼고 살아왔던 것도 이것이 아니였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부터 과거에 내가 그렇게 잡으려고 쫓아왔던 것들을 한순간에 다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혀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들려가지고 이제는 그리스도께 잡히반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므로 그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덕된 길에서 가치 있는 길로 이생의 길에서 영혼의 길로 돌아서게 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총이 쓰여있어요 바울이 예수를 찾은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자를 죽이러 가는 길에 진이 나타나셔서 그를 만나 주시고 그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지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 비로소 자기 자신을 알게 되고 내가 누군지를 깨닫게 됩니다 자기 정체를 알고 자기 사명을 알고 자기의 남은 운명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바울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내가 이방인을 위해서 너를 택했다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너를 택했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어요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택했다 도대체 주님은 누구시지 이 악하고 더럽고 슬픈 자를 이렇게 찾아주십니까 아니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던 나를 어떻게 이렇게 찾아주십니까 아니다 나는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택하였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너를 택했다 나는 너를 택했다 나는 너를 택했다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다 너에게 줄 소명이 있다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이 그 신은 종합해 우리는 엎드려 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속에서 왜 주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만나 주셨는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 엎드려 칠 수밖에 없나 내 인생이 새롭게 바뀌다 그리스도와의 만남 속에서 내 인생이 새롭게 바뀌어야 합니다 예수를 만나고 난 뒤나 예수를 만나기 전이나 아무 변화도 없는 삶 이것은 참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난다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다 세상을 향해 가는 내 삶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나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했지만 갈라디아스 2장 20절 I have been crucified in the Christ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 나는 송두리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I roll over me 이제 내 속에 나라는 존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But Christ 리버스입니다 이제는 오직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살아 격사하십니다 이제 바울의 고백 오늘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과거에 내 삶이 송두리째 십자가에 못 박혀 과거에 내가 지향하는 그 삶 내가 그렇게 가치있게 이야기했던 것 내가 생명을 걸고 잡으려고 발부둥 쳤던 그 모든 것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아서 다 없애야 그리고 이제 내 삶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살아 격사하는 The life I live in the body I live by faith in the son of God who love the me and gave him the purpose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구하는 것 내가 이 육신을 잊고 지금 살아가는 한 가지 이유 그 이유는 나를 사랑해서 자기 몸을 버려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사는 것이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의 삶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제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닿게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 것처럼 우리도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의 사랑하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 이 길을 가는 것이다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하세요